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협의의 무권대리, 주인공인 이 망라니 아들, 무권대리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를 볼 건데,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죠. 상대방은 최고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망라니 아들은 일단 자기가 책임을 안 질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나 사실 무권대리이 아니라 그냥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는데 라고 대리권을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 본인이 추인을 그냥 하잖아요. 그러면 망라니 아들은 이제 뭐 상대방한테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런데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했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도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.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하든 어떻게든 아버지 저 감방 가요. 한번 살려주세요. 이러면서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을 하던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.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?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돼요. 상대방이 너 계약을 이행을 해 하면 계약을 이행해야 되고 손해배상해 줘 라고 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. 뭐에 따라서?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. 이게 시험 문제예요. 이 자리에 무권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. 그런데 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만약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못 받으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지만 이 두 개를 못해도 이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느 경우냐면 이거예요. 이 상대방이 이 망란의 아들이 무권대리인이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안 줘도 됩니다. 또 하나 이 무권대리인이 알고 봤더니 제한능력자였어요. 그러면 책임을 안 지죠. 시험 문제는 이 놈이 나옵니다. 주로 이 놈이 나와요. 이 놈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. 어떤 식으로 나오는데 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거나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한다면 제한능력자라도 이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그 중에 하나인 미성년자라도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. 또는 손해배상해야 된다.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. 미성년자,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? 책임 안 진다고요. 우리가 지금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권대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만 알면 사실 무권대리는 거의 80% 이상 다 끝나는 겁니다. 아셨죠?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